옥순봉 구단봉 3거리 왔습니다. 홍원지킴터 1.4킬로 그러면 구단봉 가까운 0.6킬로 구단봉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손은 멋있다. 자 어서오세요. 네 구단봉을 먼저 가요. 요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구단봉 인쪽으로 가면 옥순봉 저기 옆에 서봐. 여기서 갈라지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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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목이 서봐요. 여기 서봐.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회장님 구단봉부터 먼저 가야돼. 회장님이 가까운데 먼저 가자겠으니까 어디 서봐요.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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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수산학교에서는 구단봉부터 먼저 간다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 가면 높지 않아. 이리 와봐. 이거 허고 갈 사람은 내려갈 사람 내려가고 갈 사람 요리 가고 우리 빨리 들어가 네 다 같이 있어. 얼른 오세요. 다 같이 있어 이제. 야 빨리 와봐. 네 대장님. 대장님 왜 도망가. 대장님 왜 도망가. 대장님 총대장 해야지. 어이 왜 저래요. 왜요. 왜요. 비염씨. 산태 대장이셔. 산태 대장. 하나 둘 셋. 좋았어. 하나 둘 셋. 자. 갑시다 이쪽으로. 구단봉을 향하여. 구단봉 먼저. 근데 하나지. 내가 주의해 드릴게요. 나무뿌리. 해로 된 거 밟지 말고. 그 다음에 바위. 미끌미끌한 바위 있으니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미끌리면 곤란하니까. 비가 계속 오니까요. 옥순봉 갔다 여기 가고. 네. 옥순봉 갔다 내려오는 길이 이렇게. 아니요. 이거 구단봉 먼저 가서 옥순봉으로 가자고. 그리도 가죠. 아니. 이리 돌아와야 돼. 이리 안 오고. 야. 이 놈 밑에 너무 힘들었어. 안 돼. 우리 남자들끼리 가면 되는데. 여자들끼리 요리. 밑으로 가면 안 되잖아. 길이 가요 그냥. 하아. 여여여. 편한 길로 가는 게 좋아요. 제형원 저거 될 거야 여기. 응? 제형원 될 거면 안 돼. 누구. 여군요. 누구를 데리고 가면 안 돼. 여군요. 다 같이 가야죠. 다 같이 가야죠. 어서 오십쇼. 아. 우리 고모님 잘 또 오시네. 하여튼 두 분 여기 써봐. 사진 한번 찍고 갈게. 구단봉을 먼저 갈 거니까. 한 분은. 그렇게 써도 돼. 예. 또 올라가. 이제 나중에 이게 구단봉을 먼저 가고요. 어. 그 다음에. 아까 그 산거리 있잖아요. 산거리에서 저쪽으로 가면 옥숭봉. 어. 갑시다. 예. 구단봉 쪽으로. 네. 가봐요. 그래도 비가 많이 안 오고 괜찮네요. 좋네요. 야. 야. 여긴 호스가 잘 안 보이네. 여기. 여기 안개 물도 끼고 안개가 그 아. 그래도 괜찮게 보이네. 아. 그래도 멋있네. 한번 찍어보자. 어. 좋아요. 못 요리를 집. 감사합니다. 400m 정도 저쪽에 지금 구단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하여튼 조심해 가십시오 그리고 돌이 미끄러운 돌은 밟을 때 조심하십시오 미끄릴 수가 있어요 와 첩첩산중이네 저기 멀리 산그림에 끝내주네 와 이쪽이 이렇게 멋있냐 사방대가 비경이네 우와 이야 멋있따 호수도 보이고 와 여기 펜탄데도 있고요 멋있따 여쭈어 갑시다 야호 야호야야야야하 여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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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지만 그래도 상그림에도 이쁘고 멋있네요 저기가 멋있네 멋있어요 먼저 올라가신 분들 탄성이 막 울리네 멋있어요 선착장 나있고 멋있다 멋있어? 정말 정풍어여 멋있다 부술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서투리에 아가씨가 슬피우네 이별 부산 정거장 정거장 멋진 호수 조심해 가야됩니다 아 이쪽으로는 또 반대편 호수가 보일 것 같죠 그렇죠 아 멋있다 이런 이런 비경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여기나 되니까 보게 되겠죠 아 아 아 아 아 배가 껴서 조망은 그렇게 울린건 아닌데 그리둥어 씻다 아 아 배는 안뜨냐 오늘 관광객이 있어야 배가 뜨지 그지 그지 야호 야호 올라가요 올라갑시다 어우 좋아요 어우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오오오오 너무 멋있네요 비경이다 비경 안개가 껴가지고 너무 멋있다 검문검색이 있겠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야? 이쁘게 해주세요 이쁘게? 네 이쁘게? 아니 사진을 잘 못찍더라고 아니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해 사진을 이쁘게 했어 아니 이렇게 찍어야지 사진을 저 한장만 찍어주세요 내가 찍었어 그렇게 아니야 이쁘게 찍어줘야지 여기서 이쁘게 오 그거 멋있다 아 그거 멋있어 네 이거 멋있어요 채워서 저 여기서 한명만 찍어주세요 좋아 아니 그렇게 publish 거기다 부근 구단 봉 돌아가야돼 돌아가야 Dank 됐습니다 이쁘게 스승 찍어줘요 찍어줘 내가 사진 찍어볼게 안 나와? 예 안 나와 내가 세원세자 주기 거기 서봐 둘이서 봐 둘이 고모님 벌써 가요 천천히 내려가시게 고모님 술 한잔 하시고 가셔야죠 등산주 정상주 가요 가세요 내려갔다 아니 왜 안 찍히잖아 고초를 누가 눌러놨어 여기 서봐요 서봐 아니 누가 내 장갑 밟았어 누가 밟았어 이런 이런 누구야 누구야 여기 봐 이제 하나 둘 셋 빨리빨리 나와 여기 독사진 찍으니까 둘이 찍든지 오케이 점연씨 회장님 옆으로 딱 서봐 나란히 붙었어 붙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빨리 나가 야야야야 뒤에 돌 뒤에 가세요 돌 뒤에 가 제대로 써 돌 뒤에 이 구단봉 요거 요거 아 옆에 점점 아이고 곱다리 끼지 마라 아이고 다 끼 조금 이따와 이제 찍어 가서 찍은 데 또 아이고 끝까지도 사람이 다 나오네 여기 됐어요 됐어요 아이씨 아이씨 그럼 구단봉이 되다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 다음에 아이씨 갔어 갔어 하나 둘 셋 그렇게 잘 나와 하나 둘 셋 그럼 이렇게 잘 나와야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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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가봐 그래? 자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자 요거 정상석이야 이렇더만 이제 이게 여기도 너무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됐어 여기 있잖아 여기 손가락 대면 여기가 카메라가 있으니까 드지 말고 여기를 나처럼 잡아 잡고 있다가 나 찍으라면 이걸 눌러 이걸 여기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딱 찍어줘 자 나 이거 들어갈게 구단봉 330m네 이야 멋있다 그렇죠 구단봉이 왔습니다 이야 저 330m 구단봉 와 이 구자가 아마 거북구자를 쓰지 않을까 주봐 이렇게 더 잘 나와 네? 요렇게 옆으로 아저... 물키들 이런 게 더 멋있어 양쪽이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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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어 이제 나 나 또 찍으면 돼 가야 돼 이야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 거기 왜 갔다 온거야? 나 자주 시켜 선생님 나 자주 시켜 그래 잘 찍어주네 동영상도 찍고 사진까지 찍어본다니까 기술이 점녀씨가 기술이 어디가 좋아 구단봉이 왔다 구단봉이 왔다 어디로가 고고가면 죽어 내려가 내려가 산하산 고고 올라가지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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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막아놨어 이 출입금지 하하하하하 한번 올라가볼까 우리들이 올라갈까 가만히 몰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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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보고싶다 진짜 올라가지마라 안돼 미끄러워 바위가 미끄러워 내려갈러 나 여기 잠깐 놓았나 조망만 보고 올게요 이게 진짜 구단봉이에요 저 정상석 여기 서있어야되는데 저거 여기 진짜 구단봉이에요 여여 저 저다 배타고 가면 거북 모양으로 보인다고 해서 구단봉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거북 굿자를 써서 그렇지 않을까요 뭐 아니면 말고 옷이 세워서 좁게 있는 게 거북같이 보이네 오케이 바리 자 좋아요 배가 뜯구나 좋아요 좋아요 구단봉 멋있어 사랑한 데이 그가 아니라 호수를 봐야지 총풍 우와 배가 유람선이 떠가려고 하고 있군요 유람선 또 가봐봐 안가 가다가만 해 이리 나 있는데로 와야 된대 마침 유람선이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들리배로운 영표 밑에 말을 매는 아그네야 해가 졌느냐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꽃잡고 귀를 물어 유자 꽃피는 유자 꽃피는 항구 찾아 가거라 안녕 예 좋았어 가자 이제 와 너무 멋있다 배 사진하면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배 찍어야 되는 거 찍었다 가고 가자 비가 옵니다 자 구단봉 안녕 다음에 또 보자 오늘 비온날 왔는데 그때 올 때는 이제 활짝 기이자 아 비가 오네 굿준비 하염없이 쏟아지는 청풍호의 어느 날 라 랄라 랄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라 어찌야 인증강이 떠들어 가자 안녕 하하하하 이런땜 구단봉 내려다본 청풍의 모습 아니구단봉과 같이 찍어본 청풍의 모습이 이런땜 우리 좀 찍어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우리 좀 찍어주세요 어서오세요 오프 청풍오 금방 배 때놨어 배가 통통통통 잘되어갔으 sad 물 좀 떠와 마중물~~ 정한 땅 갈팀은 올라갔을까요? 올라가고 없네 올라가고 없어요 와 빨리 갔다 올라갔어 들어가 저기 옥순봉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넘어서 있어요. 넘어 전망대 전망대로 갔어? 네, 테크 전망대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구단봉 잘 다녀오세요 빨리 가자 빨리 아 멋있다 뭐 남군석이 있었어? 난 못 봤네 허초가 빠뜨린 것도 있구나 봐봐, 남군바이가 어디 갔어 남군바이 남군바이 어디가 있는지 남군바이 여보 씻어 에이 잘가요 빨리 갈게요 나도 야호 가세요 남군바이가 어디가 있지 이거 어디가 남군바이가 있다는데 이건 공깃돌이잖아 공깃돌 이거는 여자들이 가지고 노는 남자도 하지만 대개 여자들이 가지고 노는 공깃돌바이인 것 같고요 이쪽을 보면 아! 나무 근석이다 이야 오리 뿐이고 대장님 이걸 말했구나 여기 한번 찍어보고요 자 키워볼게요 남군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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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참 기운차구나 아이고 아이고 남군석 세워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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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되게 크네 우와 우라마 남군석이여 우리 산양이 남군석이 여기 기운 받아야 씁었다 여기는 여기로 여기로 오면은 한 서너번만 만져도 이거 아들 낳겄는데 우와 남군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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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녕 다음에 또 보자 옥순봉 다 갑니다 가봅시다 하 엄청 붕어 아이고 아 소나무 넘어집니다 아 옷이 멋있다 예 후 우우 아 멋있다 하 자 저 산에 안개구름 끼어가지고 여기도 안개구름이 꼈네 조금씩 저 산에는 안개가 아 구단봉입니다 구단봉 여기가 구단봉입니다 멋있죠 하 산에 안개가 가득 끼웠네요 하 하 호스가 좀 이때 보이네 탐방만 아닙니다 저쪽으로는 옛날에는 저기 밑으로 좀 내려갔는데 꼭꼭 막을 그냥 위험해서 그래요 하 호스 옥스 멍 전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저 뒷쌈.. 아름답다 안개가 끼어가지고 어 바위 높은거 봐요 우와 우와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키워볼게요 멋있다 새우새 찍어볼까요? 멋있어요 와 멋있다 여기가 갈 수 있나? 못 가게 돼 있구나 이거 라야죠 룰.. 르륵 르르 르르륵 르르르륵 르르르륵 이쪽 이쪽 호수다 야 야 반역이 생기네 산클린 자가 호수에 빠졌네 아이차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은 무슨 고생입니까? 이렇게 좋은 데를 버려가지고 고생했다 가면 안 돼요. 거기서 가요. 감사합니다. 가세요. 빨리 빨리 가요. 구단봉 언제 갈까요? 왜요? 늦어서요? 금방 갈 수 있는데 그래요. 다음 기에 구단봉 또 와야 되겠네. 옥슨봉이다. 286 26m 멋있다. 아니 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먹어. 여기 가서 한번 잡아줘볼래요? 잡아줘봐. 아무것도 안 먹은 게 아니라 나 한번 찍어줘봐. 이게 동영상인데 한번 해보실래요? 동영상나 찍을 줄 모르는데? 이대로만 들고 있으면 돼. 아 그래요? 이대로만 내가 올라갈 테니까 들고 있다가 내가 찍으려면 요거요. 제일 위에 걸 꼭 누르면 찍어져. 여기를 들어. 이쪽에는 그 뭐랄까. 렌즈가 있으니까 그쪽에 손 대면 안 돼요. 손이 나옵니다. 지금 됐죠? 네. 옥슨봉이 왔다. 286m 찍어가요 사진. 됐죠? 한번 더 찍을게. 한 번만 더. 됐어요. 지금 저기서 기다린 것 같은데? 예예예. 동영상도 찍혀요. 이렇게. 너무 멋있다. 옥슨봉. 저 밑에도 보인다. 여기. 여기. 전망대에 가서 보인다. 갑자기 먹어보이더라구요. 그렇죠잉. 다리. 다리. 예예. 와. 여기도 봐요. 와. 멋있다. 사진 하나 찍어드릴까요? 여기도 넣어주세요. 예예. 예. 거기. 저. 자. 우산. 우산 쓰고 있었대. 아니야. 이쪽으로 와. 추락이염 거기를 가려. 자기 몸으로. 예예. 예예.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하나 둘 셋. 세. 세울게요. 세울게요 잠깐 놔봐. 조금만 조금만. 여기 분 찍어주고. 여기 봐봐. 이런거 찍으려고. 자 둘이 같이 서봐. 예. 오케이 오케이. 그 저 안에 호스 보이고요.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셋. 여기 잠깐 봐. 하나 둘 셋. 세워서. 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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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내가 그래 알았어 아 근데 야 이거 안 찍었어? 어디 갔었어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서 있어 거기서 저 멀리 저게 하나 둘 셋 저리 서 봐 저리 씨 저 뒤디디디디 아니 저 저 치락이 출아기염을 가려 자기 몸으로 출아기염을 가리라고 자기 몸으로 예예 안 보이게 오케 오케 자 아야야야 손 내리 내리 오케이 그러고 있어 이쁘게 아이고 아이고 이쁘 자자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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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려가시죠 나 여기 조금만 보고 올게 예예예 그래 그래 삼거리 사이 맛있는 건 댕기나 다 먹지 말고 저기 다녀오셔야 돼 천안삼거리가 멀어 천안삼거리 저기 아 가 할로 나 금방 따라갈게 아이씨 옥순봉 정망대 100미터 옥순봉 정상 사진 찍었고요 전망대로 갑니다 와 멋있다 와 여기도 멋있네 여기 아 널 세었대 여기 내려가서 전망대 망대 100미터 옥순봉은 바람도 시어가는 바람도 spezie어가는 나는 사연 원래 전망대가 약이구나 흘러가는 그의 나를 뒤돌아보는 주름진 그 얼굴에 이슬이 맺혀 그 모습 그리꾸나 옥숭봉 능선 와 대단한 청풍어 찍어줘야지 한번 찍고 두번 찍고 또 찍고 또 또 찍고 와 멋있다 야 구름이 구름이 저쪽 산에 언젠가 하고 말 거야 저기 산에를 가야지 아니 와 너무 멋있다 진짜로 멋있네 엥간히 찍고 가자 이제 옥숭봉 천풍어 안녕 다음에 또 올게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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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